저는 아우사쿠에 왔습니다 TV에서만 봤는데 이런 거 TV에서만 봤어요 여기 타코야키 가게가 계속 계속 나오는데 개성이 다 있나봐요 아까는 주꾸미가 들어가 있는 타코야키 집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아우사쿠가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걸 먹고 싶네요 오사쿠 오리지널 타코야키를 먹어 보겠습니다 오사쿠 오리지널 타코야키를 먹어 보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들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우와 벌써 문어가 큰 게 보이시죠? 맛있다 문어 식감이 진짜 좋아요 하나하나 문어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가끔 문어 작으면 실망하잖아요 따단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소스가네 스타일이다 짜증나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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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이즈 10 4 4 5 10 10 마지막 부분만 빼주세요 3 약간 여기보다 더 비싸거나 더 고급스러운데 고기를 하나하나 구워주시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먹고 나오는 건 가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양파랑 버섯, 두부, 고기 우리 집에서 먹을 때는 곤약도 들어가 있는데 곤약은 뭘로 만들어요? 약간 감자친구야 근데 감자친구가 남자친구처럼 들려 약간 가족끼리 먹으면 거기만 먹지 말고 채소 넣어서 이렇게 돼요 엄마들이 이거는 다 가족적인 맛인데 편안한 맛 우동면을 넣었어요 우리 집은 우동을 안 넣었어요 안녕 아 심야 식당 느낌이에요 카운터가 되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뒤를 보면 바로 우동벌이의 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사카였구나 라는 근데 일단 저는 템프라부터 먹어볼게요 달다 호박 생각보다 많이 호박이 두꺼웠어요 튀긴 부분이 얇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식감이 되게 식감이 되게 뭐라고 하죠?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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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즈쿠셔인가? 유즈쿠셔 내 유즈쿠셔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유자랑 고구마를 섞어서 유자 향이나는 고구마를 만드는 쿠데 이거 되게 메밀이랑 같이 먹을 거 되게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맛있어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기본이 적겠죠? 뭐가 좋아요? 어? 뭐가 좋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당장! 마니라 아이스 메론 빵 왜냐면 버튼 메론 빵은 어디 가게나 해도 먹을 수 있는데 바니라 아이스 메론 빵은 여기서밖에 못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춥겠죠? 바니라 아이스 메론 빵은 1개 멈췄어 그래? 그래? 기회를 내밀게 더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예쁘다 예쁘다 맛있다 이거 메롱 향이 나는 빵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메롱처럼 생겼는데 메론빵의 포인트는 여기 딱딱한 부분이 바삭바삭해서 맛있다는 거예요 식감총국이에요 오 맛있는 것도 많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먹어야죠 아 이건 망했다 아니 아니요 우와 요판 멘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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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